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9일 현지시각 새로운 전략핵 훈련을 지시하며 러시아의 핵전력 유지와 군사 억제력을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궁에서 전략 억제력 훈련을 실시하며 탄도순항 미사일 발사 훈련을 통해 핵무기 통제와 사용 절차를 연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핵무기를 국가 안보 보장의 최후 수단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며 새로운 군비 경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서 지상 해상 공중발사 미사일이 모두 동원된 대규모 핵 공격 대응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러시아는 북서부 플레세츠크 기지에서 야르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서는 시네바 및 블라바 미사일을 전략폭격기에서는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 교리를 수정할 것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기술 교류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할 경우 군사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